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6월 1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신성 2NG고요. 코드보너 011-930입니다. 신성 2NG 재무적인 부분들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 부분은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서 지구관을 버티는지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는데 오늘 또 수급을 보니까 기간에서 연속적인, 아 연속적인 건 아니고 기간에서 좀 강한 배수세가 이례적으로 좀 들어왔죠. 기간에서. 외국인들이 좀 넘겨주는 매물 때 차이시라는 흐름들도 같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자 오늘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보합관의 등량을 좀 보는데 차이시라는 흐름들이 잠깐 조금 나왔죠. 이게 사실 저는 시장이 오늘 좀 좋았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외국인이나 기간이나 좀 매도세를 좀 많이 보이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오늘 신성이엔지가 자리가 좋았고 탄력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에도 불구하고 차이시라는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어느 정도 지구관을 좀 지켜뒀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이긴 하나 이 부분에서 좀 돌파를 할 수 있을 단기적인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1선은 좀 돌파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은 홀딩을 하고 유지를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가 3500원 부근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을 좀 모습을 보일 때 좀 빠질 때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때 오늘 좀 절반 정도는 차이시를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만약에 여기서 잡으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잡으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절반 정도 차이시는 하고 위에 돌파를 하는지 이탈을 하는지 보고 비중 물타기를 하든 불타기를 하든 대응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먼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 비중을 좀 홀딩을 하고 있다가 돌파를 한다면 불타기를 해도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비중을 매도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가지고 계셔도 내일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제가 나쁜 기업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단기적으로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들 추정치가 변화가 좀 있으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조정을 좀 받았으면 어느 정도 반영이 이제 좀 끝났지 않았을까. 이제 좀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제가 이때 당시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던데 여기 이 단계, 단계별로 조정을 좀 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것들이 아닌가 취재적인 부분들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나와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언제까지 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아직 이제부터 좀 영업실적이 좀 증가되는 부분들이 서서히 좀 반영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시장이 좀 좋았으면은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줬을 건데 그렇지 못한 움직임을 좀 보여줘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은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응을 잡으시려고 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살짝 주정을 좀 받을 때 움직임들을 좀 보여줄 때 좀 이제 주정 흐름들 지금 뭐 대응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이제 돌파를 좀 명확하게 좀 보여준다 아니면 좀 이탈을 해가지고 반등이 나올 때 그래요. 여기서 이제 좀 대응을 확실하게 좀 확인이 된 부분들이니까 대응을 좀 잡으셔도 불타기를 하든 물타기를 하든 제가 아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좀 이제 장기평선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중 절반 정리하고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은 하락하든 올라가든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은 물타기라든가 불타기를 결정을 하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방향성이랑 좀 유사하게 대응을 잡으시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서서히 대응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들긴 합니다. 대응에 대한 판단 같은 경우는 사실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4천원 부근이 매수 가격이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이야 뭐 이 정도 한 3,500원 그리고 뭐 3,750원 이 부근에 있으신 분들은 굳이 물타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뭐 4,000원 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타기를 하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은 편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고 손실 구간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으니 그냥 뭐 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장기적으로 또 이제 성장탄력을 좀 2차 이런 상승파동 흐름들을 좀 이제도 보여줄 것인지 좀 이제 살펴보면서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수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부분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어 저희가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는 것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6월 10일 수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 좀 데이트레이딩으로 단기적인 종목들을 좀 단타로 추천드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100% 전부 다 모든 종목들의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어 우리 장전에는 유효증 시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마이크로 프렌즈 현재가 8,000원 1,000혈표가 8,240원 손절가 7,700원 대림재지 현재가 12,300원 1,000혈표가 12,650원 손절가 11,500원 어 9시 2분에 3부 판지 현재가 12,550원 1,000혈표가 12,900원 손절가 11,500원 우리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이 목표가랑 손절가 이런 부분들은 다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돌파를 하면 떨어지도 올라가도 일단 차트를 통해서 목표가에 닿았다 아니면 손절가에 닿았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어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여중이다 대림재지 3부 판지 마이크로 프렌즈 자 마이크로 프렌즈는 이날에 어 손절가에 터치 해가지고 정리가 됐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쭉 말씀을 드리면서 어 우리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장중에 어 리딩을 좀 해드리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이렇게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마이크로 프렌드는 마이너스 6.5% 어 그리고 어 대림재지는 최고가 최저가나 최고가 이렇게 어 이렇게 3시 장 끝나고 어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고가와 최저가 이런 식으로 수점가 대비 16% 자 그리고 5.6%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이게 누적 수익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 드린 종목들의 수익 내역이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좀 수익을 잘 들이긴 하는데 어 100%가 수익이 나지는 못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되 어 단타 종목이다.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감안을 하고 보자 아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구요. 자 그래서 좀 빠르게 수익을 나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오셔가지고 어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